세 번째 가수 모십니다. 부식이 누이동생 김영하 씨 어서 나오세요. 영하야! 오라버니 30년 만에 만남했네 세상에. 우기고 앉았네. 진짜 우리 오빠하고 너무 똑같아. 그래. 그래 가까이 오지마 더워. 너무 반가워 진짜. 무슨 우리가 무슨 화덕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오라버니 제가 보기엔 너무 잘생기고 제일 멋있어. 그래. 볼 건 배밖에 없어. 저도 배란 뭐 안 배려고. 그래. 음악 줘. 튼튼하다. 정답하다. 믿음직스럽다. 도망친다. 흥! 장님들은 산살초 갈pel! 별을 잃었을 때는 험험한 것이지. 아름다운 꿈을 꾸며 고원하는 아가씨 이 꼬마하여 사랑하시고 그리운 영향을 안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그댄스런 사랑처럼 그리운 영향을 안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아름다운 꽃잎처럼 아름다운 꽃잎처럼 아름다운 꽃잎처럼 깨꼬리 같애 깨꼬리 이명합니다 깨꼬리! 깨꼬리 이명중 깨꼬리 이명중 이 꼬마하여 사랑하시면 어둡한 꽃잎처럼 아름다운 꽃잎처럼 아름다운 꽃잎처럼 언니처럼 잊을 수 있는 사람이여 긴 가슴 꿈에 얻는 게 다 오시는 뿐이여 긴 가슴 꿈에 얻는 게 다 오시는 뿐이여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2017년 어디가 누이 동생 이리로 와 셋이서